벤틀리 gt 2012년식 차량입니다. 2012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며 압셀도 부드러워지고 엔진 스타트도 빨라지며 소리가 사운드가 커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도 디테일해지며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한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가 고급져지기 때문에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전기가 안정적으로 되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러 헤드캡 벤틀리 gt 2012년식 차량의 장착구동을 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